꼬꼬는 제가 부화기로 부화시킨 유일한 한마리입니다. 유일한 한마리밖에 부화를 못시켰어요. 계란 껍질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힘들어해서 제가 조금 도와주고 해서 겨우 그냥 한마리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네요. 오늘까지 한 3일 정도 됐어요. 이제 방금 운동하고 들어왔는데 불도 켜주고 혼자서도 따뜻하게 쉬라고 놔둘게요. 이제는 제법 물도 잘 마시고 모유도 잘 먹고 또 나고 싶은가봐 이따가 시간 있을 때 같이 놀자 잘 있어 꼬꼬야 잘 있어 꼬꼬야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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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